안녕하십니까 네이브카페 롤러스케이트 팩토리 미니저 왕결입니다. 보시는 제품은 아토믹사에서 출시 판매하고 있는 미니베링 688 사이즈 미니베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티탄 레인보우 코팅이 전체적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앞뒤에는 레드 색상의 베어링 커버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베어링의 베어링 커버쪽에 이렇게 아토믹 세라믹 688 이라고 인쇄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도 아토믹 마크와 아토믹이라고 영문이 인쇄가 되어있습니다. 아주 외관은 아주 깔끔하게 잘 제작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색상의 지라기소 볼이 9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 불투명 리테이너가 9개의 지라기소 볼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회전적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적 테스트는 무부화 상태, 그러니까 내부 오일이라든지 구리스를 제거하고 무부화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회전적은 그저 참고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토믹 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미니 베어링의 회전적은 9.76초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아토믹 사 베어링의 외관을 보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주 깔끔하고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미니 베어링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아토믹 사 미니 베어링 688 사이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